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쌤과 함께하는 4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5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을 보게 되면요 경호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호가 책을 보고 있는데요 누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나요? 네 그렇죠? 경호는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이성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경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아버지는요 어진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예전의 역사 인물과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대화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진 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어진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어진 박물관은 조선시대의 임금의 초상화를 여기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는데 그 어진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바로 어진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어진 박물관이 있는 곳은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그리고 경기전 안에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태조 이성계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 이런 어진하고요 그 어진을 옮길 때 사용하던 가마가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호기심이 더 생기고 만약에 이쪽 전주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을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59쪽을 봐주시고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누리집을 검색해 조사를 합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런 기관의 누리집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책이나 문서, 기록물을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책이 되겠네요 또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면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면담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또 답사를 하는 것, 즉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누리집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누리집이 바로 문화재청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원의 누리집인데요 이따가 우리가 문화재청을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과 관련된 책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지만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지역 도서관에 가면은 어린이 역사 영역이 있어요 너무 어른 쪽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쉽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역사 쪽에 가서 책 표지를 본다든가 제목을 본다든가 하면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전시기획자, 문화관광해설자, 문화재관리사 등이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면담을 또 우리가 요청을 드릴 수 있겠어요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면담 약속을 잡고 질문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죠 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는요 누리집 검색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곳이 문화재청의 누리집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60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문화재를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집에서요 어디를 보게 되냐면 문화재 검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문화재를 검색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문화재 지역별 검색을 클릭을 하면 국가문화유산포탈이라는 곳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겠지만요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요 60쪽을 보게 되면 지금 전라북도에 문화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전라북도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전라북도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익산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익산시를 클릭해 볼게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익산시를 클릭을 하면요 익산시에 갖고 있는 문화재가 전부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98건에 자료가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려면 이렇게 클릭해서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이곳에 가보지 않아도 이 문화재청 사이트만으로도 내가 알고 싶은 문화재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옆에 나와 있죠 네 분류는 석탑이고요 지정일은 국보 지정일이 1962년 12월 20일이네요 소재지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번지에 위치해 있고 백제시대 때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익산시 밑에 김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제시에 보면요 총 74건의 자료가 이렇게 검색이 되었군요 이 중에서요 선생님은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네요 볼까요 네 금산사 미륵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경도 나와 있고요 단청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불상도 보이군요 네 이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요 불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962년 12월 20일 지정되었고 전북 금제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네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또 다른 곳을 가보죠 네 이번에는 고창군을 가보겠습니다 네 고창군에 가보면요 총 88건의 자료가 검색되어 있군요 아까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1번에 나와 있어서 찾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창읍성이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네요 아 맨 마지막에 있군요 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창읍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경도 나와 있고요 내부의 모습 네 이렇게 이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창읍성은 성이고요 전북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고 조선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 가볼 거냐면 남원시로 한번 가볼게요 남원시를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총 120건의 자료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군요 선생님은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이라는 것을 찾아볼 겁니다 네 5번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보물이군요 네 이렇게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거는 불교의 탑이고요 소재지는 전북 남원시에 있고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재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익산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김제금산사 미륵전 고창읍성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의 공통점은 뭐냐면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죠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보죠 전주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시는 106건의 문화재가 검색이 됩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은 판소리인데요 검색을 해볼게요 보이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러가지 판소리가 있는데 하나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클릭한 것은 판소리 수군가라는 판소리를 클릭을 했는데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분류는 전통공연 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판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것도 가볼게요 이번엔 임실군으로 가볼게요 임실군을 클릭을 했더니 3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거든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바로 임실필봉 농악이라는 겁니다 볼게요 아 공연의 모습이 나와 있군요 지금 보면은 분류로 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임실군과 전주시에 있는 판소리와 필봉 농악은 예술이고 음악이고 하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문화재청 누리집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본 것 같은데요 누리집 검색, 문원조사하기, 면담하기, 답사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유형문화재는요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고요 무형문화재는 예술,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직접 세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